스위치 앤티스터 온 아이스 2009 일상 킹패스 특설 링크에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2부 공연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우리 김하나 선수의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무대에 등장한 선수는 스테판 낭비엘 선수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선수 관중들 하나가 정말 대단하죠. 이번에 폴령의 Fainted Love에 맞춰서 연기를 펼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ические 1회에서 첫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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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